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 파이널 강좌 중에 하나, 파이널 긴지문 엑스레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긴지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영어 문장은 16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하나마다 7줄 이하만 모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입화학 문제요. 문장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문장이 4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야? 한 문장이 기본적으로 3줄, 4줄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긴 지문만 있는 건데 유형별 문제 풀이구나. 자 또 하나 엑스레이가 되게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제가 수업시간마다 자주 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강약점 조절해라.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 수식어구 원래 없는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대만 보이죠.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잡정보를 다 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를 따라갑니다. 수식어구는 주절의 의미를 도와주는 놈에 불과해요. 수식어구 힘 빼고 뼈대만 따라가면 줄거리가 무조건 보입니다. 그러면 오답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제목을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아 긴 지문의 의미는 일단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는구나. 엑스레이는 아 맞다. 잡정보를 빼면 답이 보이겠구나. 뼈대를 따라가는 공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강좌예요. 그 다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 2강이요. 대입 파악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어려운 지문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네 문장밖에 없는 지문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머리 하얘집니다. 그런데 1, 2강이 제일 중요한 게 이때 요약하며 읽기 공부를 할 거며 이때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요. 이 공부가 돼야 나중에 결국에 빈칸 문제까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강은 대입 파악이다. 그 다음 3, 4, 5, 6강이 되게 어렵죠. 뭐가 어렵냐. 이게 준킬로 문제 중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수능 35번의 무관문 수능 30번의 밑줄 낱말 자 또 하나가 보죠. 준킬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장문독회 특히 41번, 42번입니다. 만약에 무관문이나 어휘나 장문독회 물론 대입학 포함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를 틀렸다고요? 확률적으로요. 2등급 나옵니다. 1등급 나오기 힘들어요. 왜? 여기서 하나 정도 틀린 학생이 빈순삽과 어떤 문제에서 과연 두 개로 끝낼까? 아니요. 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7강부터 10강까지가 빈칸 순삽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단행본이에요. 앞에는 수업하는 부분이고 뒤에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권화 시켰습니다. 수업하는 내용 뒷부분 가면 교재 뒤에 워크북으로 50문제가 또 개별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우리하고 공부를 할 거고요.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줌킬러와 킬러를 공부하는 마지막 파이널 유형별 문제 풀입니다.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푼다. 그다음 3, 4번에 진하게 하이라이트를 준 이유가 이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수업 나머지 앞에 것도 들어봤는데 그럼 문제 조건의 원리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게 다릅니다. 포커스가 어디가 있느냐? X-ray죠. 말 그대로 X-ray 뼈대만 남겨랍니다.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however never this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속된 말로 위엔 문장 해석 못해도 답 나옵니다.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거와 근거 아닌 것도 구분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근거되는 문장도요.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잡정보를 다 빼버리면 이 잡정보라고 하는 게 수식어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문장 구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제 중에 핵심이 뭔지가 보여요. 그래서 X-ray 수업은 구분하시오예요. 강약조절하기입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거 문장 내에서도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제목이 X-ray예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원, 투 안에 꼭 들어가는 게 X-ray 강좌입니다. 그 다음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 지우고 그 다음에 필수 어휘 정리는 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구성돼 있고요. 강의 제가 추천 공부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수강을 먼저 하시길 바라요. 어차피 뒤에 워크북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어갖고 오지 마시고 강의를 먼저 듣기를 원해요. 왜? 요형별로 제가 수업 시간을 자주 하는 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강약은 어떻게 줘야 되며 먼저 수업을 듣고 나서 채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홀수 페이지로 이제 수업을 따라가면 돼요. 한 장 뒤로 넘기면 짝수 페이지에 같은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 교재 분량을 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복습할 때 이게 왜 근거되는 문장이지? 이게 왜 주장문이지? 그거 찾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별 곱하기 500개입니다. 요약하면서 공부하는 거.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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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대 잡는 거야. 숙어 빼고 요약하는 거 내 실력이지 여러분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습을 할 때 필기해놓은 걸 다시 보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자기가 스스로 강약 주면서 요약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뼈대를 잡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줄거리가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습하라고 교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듣는다. 한 장 뒤로 넘기면 짝수 페이지에 이게 왜 답의 근거지는 공부한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요약하면서 글을 읽어간다예요. 이게 성적을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유형을 학습한 이후에는 자 말씀드렸죠. 교재가 단행본이에요. 뒷부분에 워크북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 만약에 저하고 이제 빈칸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워크북에 있는 빈칸을 똑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업하면 분명히 구조 보이고요. 어? 이거 선생님 답 아닌 거 맞는데요? 이거 확실히 답이 아닙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수업 제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 중에 원투 안에 꼭 들어가거든요. 후회하지 않을 강의가 될 겁니다. 수능까지 단원 열심히 외우시고요. 문제 풀이에 조금 이제 힘을 내셔서 꼭 원하는 1등급 나오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